이 정도는 안 잡는데 몇 정도? 야 이거 나도 이쁘다 이거 나도 딱인데 맞아요? 난 딱이 없다 지금 아 저는 약간 지금 발이 불편해요 가끔씩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지인한테 인심을 쓰는 거죠 오오오오 아 진짜로 형이랑 같이 쓰면 그런 일 많아요 밥 끊어봅시다 이거 운동화 인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거는 가루인데요 아 레모네이드? 레모네이드? 이게 뭐냐면요 이거 왜 사요 이거는? 이거 엄청 양도 많아 이게 왜냐면 레모네이드 요즘에 파랗게 파는 데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파랗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몸에 안 좋지 색소 넣어서 색소가 그런가? 합성 착생력 이산화 티타닌이다 그러네요 아니 손씩 까먹지다 이거 엄청 많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의상이야 뉴욕 양키스 보자 누구나 입는 국민 아이템인데 오오오 두 맛을 한 번에 오오오오 또 신발이야? 또 신발이야? 이거는 빈티지 근데 진짜 잘 산 거 같다 그거에 한 3분의 1 가격으로 팔고 있는 거죠 김지훈 쇼핑 분량으로 제대로 찍어 패션 완성도 되겠죠?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빨리 저 저 지훈 씨 어머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니 갈비찜 그 레시피를 일단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특징이 뭐예요? 약간 그 국물이 굉장히 이렇게 진득하면서 자작자작 달짝찌그라면서 딱 바로 콜라찜이야 자 어머니가 지금 콜라찜으로 동시에 아니 갈비찜도 갈비찜인데 갈비찜 그 양념 남은 거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아우 네 휴대전화 휴대전화 여보세요? 여보세요 네 엄마 나야 뭘 내야 네가 전화 왜? 엄마가 일단 그러면 강호동 형님과 한번 얘기해봐 어.. 강호동 알았어 엄마 숨소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맨발의 친구들 강호동입니다. 아 예 안녕하세요. 지훈이가 혼자 산다 그래가지고요. 야 같이 밥 먹는데 이제 뭘 먹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지훈씨가 엄마 손맛이 들어간 갈비찜을 먹고 싶대요. 갈비찜을 좋아해요. 고기를요. 고기를 좋아하는데 어머니 그러면 갈비찜은 어머님만의 어떤 그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? 레시피가 따로 있습니까? 요즘은 간단하게 하는 갈비찜이 있어요. 아 예. 이것저것 많이 안 넣고요. 양파를요 많이 넣고요. 양파 많이 넣고. 그러면 어머니 고기하고 양파하고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? 갈비가 이제 길어오면 양파도 1kg 정도 넣어야 돼요. 1대1 비율로? 네네. 어머니 그리고 또 중간에 헷갈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 우리가 근데 사실 여기 온 목적이 혼자 밥 먹는 독거 연예인들을 밥을 같이 먹자고. 그렇지. 같이 먹어야 좋으니까. 가장 같이 드시고 싶은 분 전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거 친구들과 같이 먹는 맛이잖아요. 그렇죠. 일단 그러면 어 연기자? 다른 분? 연기자. 이기우 씨라고 아시나요? 네? 이기우 형님. 그 형님 근데. 예전에 보라이팅 보라이팅. 그 형님 근데. 아 연기 잘 연기 진짜 잘해요. 근데 그 형님 저 제과인데. 영화 많이 하고. 제과인데. 아 너 거가 엄청 진지해요. 네. 갈비집에 대해서 평화가 없나요. 음식 먹는 씬 위주로 나 찍자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 구uf produção에요. 저 여우. 여기 제과예요 저 형. 아이 fui에요. 어디야. 제 회장에서 일했지. 아 그래? 그럼 지금. 끝날 때 됐겠네. 이제 곧? 그럼 저녁이나 같이 먹자 잘 됐다. 응. 내가 지금 집에 investigate. 먹을 게 많아. 와우. 요런 식도 왔어. 요런 시간을 보낼 수 있柄. 안 갔다 하려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없이 싸움나 봐. 야 야 야 잠깐만 손님 왔어. 야 좀만 있다가 전화할게. 어 알았어요. 아 가게 가나 봐요 또 누구 누구를 해볼까요. 여자분은 없나요 여자분이요. 여자분 여자분 누구 누구 좋아하세요. 뭐야. 뭐야 진짜. 야 혹시 부르고 싶은 사람을 부르고 싶은 사람을 내가 알 수도 있잖아. 자 혹시. 오늘. 내 얼굴을 만든 요리를. 클라라가 지금. 클라라. 야 우리 클라라 유이를 같이 볼 수 있는 방송 있어요. 우리 희성규로 올라 한번 가보는 거예요. 저. 유이 클라라. 그럼 옷 갈아입고 올 거예요. 오늘. 저 클라라를 보면 갈아입고 올 거예요. 나도 진짜. 네. 흘러라 흘러라 흘러라. 야 유이도 유이도 질투하는구나. 에? 아니 질투하는구나. 아버지가 제일 잘할 수 없다는 것 같애요. 감사합니다.